책읽는 자작 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우드위 아저씨의 책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더 젊게 오래 사는 법입니다. 지은이 디펙초프라, 데이비드 사이먼, 옴기니는 김석환, 출판사는 나비스쿨입니다. 지은이 디펙초프라에 대해서 아는 분도 많으실테지만 저와 같은 분도 계실테니 한번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 책만큼은 지은이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디펙초프라는 인도 출신의 영적 지도자이며 철학자, 작가, 강연자로서 전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신통합의학의 창시자이며 세계적인 영적 리더 중에 한 명이에요. 하버드 의대를 나온 저자는 인도에서 아유르베다와 명상을 또한 공부했고 인간의 몸과 마음, 영혼의 관계를 연구하여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 이 책에서 아유르베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건 인도의 전통치유과학을 말하는 겁니다. 인도의 전통치유과학, 이걸 아유르베다라고 한대요. 디펙초프라는 의학 박사이자 영적 지도자로서 그 과학 지식과 영적인 사상을 넘나드는 이론을 가지고 있대요. 이 책은요, 30년 전에 초판이 발견됐고요. 원제가 Ageless Party, Timeless Mind 나이 들지 않는 몸, 시간이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절판됐다가 이번에 다시 재출간돼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 이 저자의 글을 두서너번 읽는 것을 시대해본 적이 있었는데 기억에 저이긴 쉽지 않았어요.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문체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귀가 열려있지 않았었더라는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야, 맞아, 맞아. 책도 서로 때가 돼야 인연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건강서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일단 한번 제가 읽어드려볼 테니까 앞부분 들어보시고요. 클로징 때 조금 더 자세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 책은 시작과 사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의 사용법 실천을 실천하세요. 머지않아 그 결과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10주는 습관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젊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평생의 습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 듣지 않는 몸, 영원한 마음 Ageless Body, Timeless Mind 조판이 지금으로부터 30몇 년 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인간의 신체가 꾸준히 퇴화하는 생물학적 기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환경과 역동적으로 교류하는 존재 정보와 지성의 네트워크가 훌륭하게 체계화되어 있는 존재 변형과 재생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늑지 않은 몸, 영원한 마음이 출간된 이후 조프라 웰빙센터를 찾은 수많은 이들이 책 속 원리를 적용하여 삶의 질을 드높였습니다. 이 책은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많은 독자와 평론가들이 늑지 않는 몸, 영원한 마음에 변함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더 젊게 오래 사는 법은 이러한 의식을 습관화할 수 있는 10가지 실천법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실천법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즉각적인 실천으로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리면 무한대의 창의력과 활력이 넘치는 내면의 저장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당시는 사회의 통념에 기꺼이 도전하는 열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쇠퇴하는 시기로 보기보다는 더 큰 지혜와 창의성을 발견하는 기회로 여기고 있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90세를 맞이하는 일이 이제 더는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성취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젊게 오래 사는 법은 재생을 위한 안내서로 설교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책의 가르침을 총 10주 동안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무언가를 아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노화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려면 권장사항을 매일 충실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의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젊음을 되찾는 것이 과연 중요한가에 관해서요. 만약 우리가 시작도 끝도 없는 불멸의 영혼이라면 우리의 본성이 물질법칙에 지배받지 않는 초월적인 실제라면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할까요? 젊어지기 위해 애를 써야 할까요? 그것은 허영심이 아닐까요? 진정한 자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더 깊은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놀이라고요. 인생은 자신을 찾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숨바꼬질 같은 우주 게임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같은 존재이며 점든 늑든 악당이든 영웅이든 죄인이든 성인이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더 깊은 현실, 순수한 잠재력, 정신의 영역이 당신의 진정한 본질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젊음을 되찾는 것은 가능성의 일부일 뿐이며 이것을 구현할지의 여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음을요. 우리는 순수한 영적 잠재력을 추구합니다. 영적 잠재력을 탐구하는 수단은 인간의 신체, 인간의 신경계, 인간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본성을 찾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신경계로 경험하는 삶의 기적적인 창조의 선물입니다. 삶에 대한 인식을 바꾼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죠. 인식을 바꾸고 새롭게 행동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다른 육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대 아유르베다의 치유체계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알려면 현재의 몸을 살펴보라. 미래의 몸을 알려면 현재의 경험을 살펴보라. 이 책의 기본 원리는 모든 경험이 우리 몸의 화학과 전기로 변환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감각, 느낌에 따라 우리의 신경계는 신체를 조절하는 전달자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생화학적 전달자는 세포, 조직, 장기를 구성하는 분자를 만들어내지요. 심신의학 분야에서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삶의 모든 면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쪽의 변화가 다른 쪽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프라 센터에서 경험한 수많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젊음을 되찾을 능력이 있습니다. 이 책이 그러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위대한 여정에 첫발을 디딘 당신을 환영합니다. 집주 후 당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하라 지금까지 쌓아왔던 생각을 버리세요. 생각을 바꾸면 곧바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당신의 생각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감옥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아의 한계는 전적으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젊음을 되찾고 싶다면 이 감옥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한계에 갇혀 사는 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새끼 코끼리의 다리를 말뚝에 묶어주면 이내 자신의 한계를 실감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어른 코끼리가 된 후에도 그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무를 통째로 뽑을 힘을 지녔는데도 말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세계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어린 시절에 배운 한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동안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습관화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화건이 가득한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를 둘러싼 말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되죠. 젊음과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신체의 노화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사실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생각은 강화됐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인 능력이 감소한다는 습관적인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양자도약의 가능성 동양의 전통적인 지혜와 양자물리학의 극적인 발견을 바탕으로 우리는 노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처음에는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당신은 반드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은 신비롭고 마법 같은 곳입니다. 일상생활의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지배적이고 에너지고갈, 부패, 노화 등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이것은 양자현실의 특징이 아닙니다. 양자 영역은 순수한 잠재력의 원천이며 우리의 신체, 정신 시스템, 물리적인 우주의 원료를 만들어냅니다. 양자 영역은 창조의 자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설계되고 조립되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양자물리학의 핵심 원리는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양자 영역에는 고정된 것이 없고 가능성만 존재한다. 두 번째, 양자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세 번째, 양자도약은 양자 영역의 한 특징이다. 양자도약은 중간에 어떠한 장소나 시간을 거치지 않고 공간이나 시간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네 번째, 양자 영역의 법칙 중 하나는 불확정성 원리이다. 이는 어떤 사건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신의 의도가 그것을 입자로 볼지 파동으로 볼지를 결정한다. 다섯 번째, 양자 영역에서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관찰자가 필요하다. 원자보다 작은 입자는 관찰되기 전에는 가상의 입자로만 존재하며 모든 사건은 관찰되는 순간까지 가상의 사건이다. 우리의 신체, 정신 시스템도 우주 만물의 근간이 되는 똑같은 양자장이 표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양자 원리를 신체와 노화를 바라보는 방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단순히 습관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육체가 아니다. 당신의 본질적인 상태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다. 두 번째, 당신의 몸은 우주 전체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다. 완벽하게 건강할 때 당신은 확장된 느낌을 받는다. 불편함이나 질병이 있을 때 오직 그때만 당신은 위축된다. 이것은 분리된 느낌에서 비롯된다. 세 번째, 당신은 지각과 해석에서 비약적인 도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약적인 도약으로 당신은 신체의 경험뿐만 아니라 신체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신체가 지닌 생물학적인 나이도 비약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다. 모든 중간 시기를 거치지 않은 채 말이다. 네 번째, 당신의 몸은 물질, 입자인 동시에 비물질, 파동이다. 당신은 몸을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변형, 지성의 네트워크로도 경험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어떤 생물학적 나이를 경험할지 결정하기 전에는 당신에게 모든 나이가 열려 있다. 어떤 나이가 되고 싶은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다. 여기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어드려 볼게요. 어떤 생물학적 나이를 경험할지 결정하기 전에는 당신에게 모든 나이가 열려 있다. 어떤 나이가 되고 싶은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다. 만약 자신을 다른 것과 분리된 물질적인 실체로 본다면 젊음을 되돌릴 소중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든 것과 연관된 가능성의 영역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기회가 펼쳐집니다. 생각의 전환을 통해 우리는 신체, 정신 시스템,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 우리 존재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관점으로 우리 몸을 바라보면 노화를 다루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 영의 언어로 전통적인 지식은 우주의 작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양자 물리학의 관점은 생명, 신체, 노화를 바라보는 흥미로운 방식을 제공합니다. 동양의 유구한 지혜는 현실의 본질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현대과학과 고대 지식 전통을 모두 탐구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이 점점 더 밀접하게 일치하는 것에 고무됩니다. 인도의 고대 치유 전통인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노화는 환상이 불과합니다. 진정한 자아는 몸도 마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본질적인 본성, 즉 진정한 당신은 육체적, 정신적 층을 넘어 현존하는 인식의 영역에 자리합니다. 이 의식의 영역은 마음속의 생각과 몸속의 분자 모두를 일어나게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인식의 영역을 활용하는 것이 곧 정서적인 육체적인 재생의 기초입니다. 이 순수한 잠재력에 접근하는 것은 신체적 결과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과도 가져옵니다. 당신의 본질적인 자아를 우주의 다른 모든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비국소적 존재로서 알게 될 때 삶에서 더 큰 창의성과 의미와 목적이 깨어납니다. 건강을 개선하고 젊음을 되찾는 가장 심무한 방법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방법이지만 모든 사람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즉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은 체중 감량을 원하고 어떠한 사람은 금연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며 어떠한 사람은 건강한 정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구는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이때 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면 의식의 진화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것이 가능해집니다. 영적인 접근 방식이란 우리의 주의와 의도를 국소적으로 집중하면서도 인식을 확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행동이 우리에게 만족과 성취감, 행복을 가져다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모든 욕망의 근원이자 목표인 영적 영역을 포용할 때 우리를 둘러싼 피할 수 없는 변화하는 상황, 환경, 사람과는 무관하게 만족, 행복, 성취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영역에 있는 운이 좋은 사람들은 흔히 깨달음이라고 불리는 것을 성취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선택을 바라본다는 것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왜 여기에 있는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가와 같은 큰 질문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질문은 노화 과정을 늦추는 것과는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재생의 필수적인 질문입니다. 재생으로 가는 창 과학을 크게 발전시키는 방법의 하나는 일반적인 작동 방식에서 예외적인 상황, 환경, 사건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변칙 또는 예외적인 규칙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는 변칙을 무시하지만 사실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규칙을 어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드물게 일어나고 아무리 확률이 희박하더라도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났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작동원리가 존재합니다. 천만 명 중 단 한 명만이 암이나 에이지에서 완치된다 해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과학자가 너무 드물게 발생하여 지배적인 세계관을 침해하지 않는 사건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만 명 중 한 명꼴로 일어날 정도로 드문 일인데 굳이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상 현상을 무시하곤 합니다. 요점은 어떠한 일이 천만 번 중 한 번만 발생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발생했다면 그 발생을 설명할 어떤 작동원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동원리가 있다면 과학자로서 우리는 그 작동원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작동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그 현상을 재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 코페리니쿠스, 뉴턴, 아인슈타인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가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전에는 무시되었던 현상을 자신의 견해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들을 비롯해 다른 위대한 과학자들 또한 이상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설명하는 작동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언가가 패러다임에 맞지 않거나 이론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사용 중인 모델을 재검토하게 만듭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포함하기 위해 이론을 확장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합니다. 이에 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하나가 에이즈 진단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는 삶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명상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삶에서 독소를 제거하기 시작했지요. 1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피검사를 해본 결과 HIV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변화는 매우 극적이지만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최근 들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론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임계치에 도달하면 모든 사람에게도 사실이 되리라 예측합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원리가 인간의 노화에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노화연구 하버드에서 의학을 연구하던 알렉산더 리프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남부, 파키스탄 북부 안데스 산맥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사는 많은 이들이 80대나 90대에 이르러서도 활기찬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의 일관된 특징 중 하나가 노화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는 나이 들물, 성장으로 받아들였고 활기찬 백세 노인이 지식과 존재감의 상징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우울인 지혜가 그들 안에 쌓여 있었죠. 하버드의 심리학자 앨렌 랭고도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70대와 80대의 남성을 대상으로 20년 젊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한 것이죠. 이 실험을 통해 그녀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겨우 닷새가 지났을 뿐인데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체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수치 측정 결과 청력과 시력이 향상되었고 손의 움직임이 좋아졌습니다. 관절의 움직임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두 연구는 우리에게 같은 것을 말해줍니다. 기대치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젊어지고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면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기대치를 바꾸고 젊음을 되찾기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는 곧 모든 사람의 기대가 될 것입니다. 삶의 에너지 회복 특정한 생화학 물질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의사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분석합니다. 미세한 샘플을 자세히 조사해 얻은 결과는 몸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 혈당 수치를 확인하려면 작은 바늘로 채취한 극소량의 피만 검사하면 됩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이 보여준 사실을 몸의 모든 피에 적용된다는 사실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원리를 노화의 반전에 적용하면 삶의 한 구성 요소에 건강한 변화를 주면 전체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을 해치는 선택을 삶을 긍정하는 선택으로 더 많이 대체할수록 당신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더 큰 혜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노화의 생물학적인 지표 중 하나를 바꾸면 다른 지표도 바뀝니다. 근력을 개선하면 골밀도가 증가합니다. 유산소 능력을 개선하면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따라서 젊음을 되찾는 10단계는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용적이며 총체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신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신체는 밀접하게 연결된 전체이다. 따라서 생체 지표 하나를 바꾸면 모든 생체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속한 사회는 나이가 들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쇠퇴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매일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약속입니다. 10단계를 실천하면 생물학적인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나이는 정말 중요한 유일한 나이입니다. 실천 1 인식을 바꾸어 젊음을 되찾아라 인식이 현실을 만든다. 인식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 신체, 노화,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생물학적인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 노화에 대한 인식을 바꿔라. 노화를 측정하는 진정한 방법은 생체 지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노화의 생물학적인 지표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음을 되찾는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기 위해 의도가 조작하는 힘을 사용할 때입니다. 당신의 의도는 기대치를 설정하고 그 기대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수많은 과학적인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죠. 의사들은 이것을 플라세보 효과라고 부릅니다. 플라세보 효과는 의도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의사와 환자가 치료법을 믿을 때 나중에 그 치료법이 양리학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긍정적인 결과가 10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천식 환자에게 소금물을 주면서 호흡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면 플라세보 효과로 인해 더 쉽게 숨을 쉽니다. 똑같은 소금물을 내밀며 호흡이 힘들어질 거라고 말하면 그들은 자신의 예상대로 호흡이 가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혈압, 암, 위괴양, 협심증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기대는 건강과 질병, 삶과 죽음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된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 젊어지고 더 오래 살겠다는 의도를 가지세요. 당신의 의도는 생명력을 강력하게 활성화하는 요소입니다. 젊어지고 싶다는 기대가 노화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생체 지표 설정하기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을 알아차리고 몸의 긴장을 풀으십시오. 이제 생물학적으로 지난 15년 이내에 자신이 되고 싶은 나이를 선택하세요. 이는 그 나이에 있는 건강한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싶고 생체 지표에 그 나이를 반영하고 싶고 그 나이의 느낌과 외모를 갖고 싶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60세라고 해보죠. 45세에서 60세 나이의 나이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49세를 선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것이 당신의 생체 지표가 됩니다. 즉, 의식의 설정값이 됩니다. 온도조절기가 방향 온도를 특정 설정값에 맞춰 조정하는 것처럼 생체 지표도 당신이 선택한 생물학적인 나이에 맞춰 심리와 생리를 조율할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작동원리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1. 특정 생체 지표를 유지하려는 당신의 의도는 신체의 에너지, 변형, 지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도가 무한한 조직력을 통해 생화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목적론의 원리이며 의도한 결과가 생물학적인 작동원리를 조율하여 스스로를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2. 의식적으로 생체 지표를 유지하면서 생각, 기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생체 리듬을 그 설정값으로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화됩니다. 일단 설정값을 정했다면 하루에 다섯 번씩 확언하십시오.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 전, 점심 식사 전, 저녁 식사 전, 취침 전에 다음과 같은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마다 눈을 감고 다음 문구를 세 번 이상 마음속으로 반복하십시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나의 생체 지표는 건강한 서른일곱살로 설정되어 있다. 나는 건강한 서른일곱살로 보이며 그렇게 느껴진다. 이 의식을 수행한 후 며칠 내에 당신은 실제로 생체 지표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습관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인 나이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체 지표와 그 조직력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신념이 새로운 생리를 만드는 것이지요.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라. 노화 과정을 되돌리려면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생체 시계가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흐름을 측정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유동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의 시간은 깨어있을 때의 시간과 매우 다릅니다. 꿈을 꾸고 있을 때 많은 일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자 영역에서 시간은 일련의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원인과 결과는 비선형적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건이 과거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통해 영의 영역을 엿볼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경험을 초시간적인 마음이라고 합니다. 신체 정신 시스템은 분리될 수 없기에 초시간적인 마음은 또한 나이가 없는 몸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멈출 때 시간도 멈추고 우리의 생체 시계도 멈춥니다. 노화를 정의하는 방법이 하나는 노화를 시간의 신진대서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원이나 무한을 시간 대신 대사할 수 있다고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말 그대로 불멸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베다 시대의 고대 선견자들은 의식의 초시간적이거나 영원한 영역으로 가끔 여행하는 것만으로도 생체 시계에 영향을 미쳐 수명을 여러 해에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신체와 생물학적인 기능은 시간의 경험에 반응합니다. 생체 시계는 당신의 개인적인 시간 경험에 따라 똑딱입니다. 안슈타인의 말을 바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상대성 이론을 매일의 경험과 연관지어 의미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뜨거운 난로에 대면 그 1초가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있으면 영원히 1초처럼 느껴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지요. 절대 충분하지 않답니다. 시간 경험은 주관적입니다. 당신이 항상 서두른다면 생체 시계가 빨라집니다. 시간이 항상 충분하다고 느낀다면 생체 시계는 느려집니다. 명상 도중에 생각과 생각 사이에 틈새로 들어갈 때 시간이 멈춥니다.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 멋진 음악을 들을 때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사랑에 빠졌을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은 의식의 주관적인 경험이며 주관적인 경험은 신체의 생물학적인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몸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 일반적인 세계관에서는 신체를 부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될 때까지 필연적으로 고장이 나는 물질적인 차량으로 바라봅니다. 현대 과학과 지혜의 전통은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단순히 생각과 감정을 생성하는 물리적인 장치가 아니라 주변 세계와 역동적으로 교류하는 에너지 변형 지성의 네트워크 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음식을 한 입 먹거나 물을 한 모금 삼킬 때마다 당신이 듣는 모든 소리 모든 시각 모든 감각 모든 향기에 따라 몸은 변화합니다. 이 글을 읽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주변 환경과 사천조개의 원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매우 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변화가 너무 미세한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원자를 방사성 물질로 분류하고 신진대사를 추적함으로써 체내물질이 얼마만에 교체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위벽이 약 5일에 한 번씩 교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부가 재생되는 데에는 약 한 달이 걸립니다. 간은 약 6주가 걸리고 불과 몇 달 만에 골격을 구상하는 칼슘과 인결정이 대부분 교체됩니다. 매년 인체에 있는 모든 원자의 98% 이상이 교체됩니다. 3년이 지나면 그때 우리 몸의 일부였던 원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 몸을 공공도서관의 지역 분점과 같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은 매우 안정되어 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일 책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완전히 새로운 책이 추가되고 오래된 책은 시내의 본점으로 반환됩니다. 특정 책이 도서관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 교환의 터전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몸은 새로운 물질을 끊임없이 대사하는 불꽃과 같습니다. 가연성 물질과 연소에 필요한 산소는 계속해서 재생되어야 합니다. 방출되는 연기와 가스는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꽃은 시간이 지나도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이처럼 생성 유지 소멸의 과정이 불꽃과 우리의 몸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시인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을 두 번 가리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새로운 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강처럼 도서관처럼 불꽃처럼 우리의 몸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정적인 생물학적인 기계로 보지 말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갱신하는 에너지와 지성의 장으로 생각하십시오. 젊어지고 싶다면 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몸이 살과 뼈로 이루어진 가방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몸을 생명 에너지 변형 지성의 흐름으로 경험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노화의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몸은 물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더 깊은 현실에서 당신의 몸은 에너지 변형 지성의 장이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몸을 에너지 변형 지성의 장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당신은 몸을 고정되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역동적인 의식의 묶음으로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몸의 입자와 같은 본질이 아닌 파동과 같은 본질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한 가지 방법은 매일 의식을 하는 것처럼 이 새로운 해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에너지 장입니다. 우주의 에너지와 하나이며 무한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나무님들 잠깐 화면 한번 봐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그림 A 그림 A는 의사들이 바라보는 인체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잠재의식적인 수준에서 당신이 이 순간 자신의 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두 눈으로 보는 수준에서는 정확하지만 신체의 진정한 본질을 완전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이렇게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림 B 이제 그림 B를 보십시오. 이것은 양자 수준 즉 에너지 변형 및 지성의 영역에서 우리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고대 베다의 선견자들이 본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신비체로 불렀습니다. 이 미묘한 양자 역학적 몸은 우주의 에너지 및 지성의 장과 불가분의 관계로 엮여 있으며 그것과 하나입니다. 그림 비를 다시 보십시오. 이제 눈을 감고 그것을 명확하게 시각화 할 수 있는지 보세요. 그럴 수 있나요? 눈을 뜨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눈을 떴을 때와 마찬가지로 눈을 감았을 때에도 신비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과정을 원하는 만큼 반복 하십시오. 이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면 다시 눈을 감고 속으로 이렇게 반복 하세요. 에너지 프라나 변형 테자스 지성 오자스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할 때마다 눈을 감고 에너지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동시에 그림 비에 표시된 것처럼 에너지 또는 빛 몸을 시각화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을 때 변형 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빛 몸으로 변형되는 자신을 시각화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물을 마실 때마다 지성 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반복하고 다시 한번 유동적이고 유연한 빛 몸을 상상하십시오. 숨을 쉬고 먹고 마시면서 이 의식을 반복하면 지각이 재구성되고 당신의 몸이 물질에서 신비체가 되는 경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재생의 강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기계적인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과 역동적으로 교류하는 에너지 정보 및 지성의 장애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치유 재생 및 변형이 가능하죠.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여 마셔 보십시오. 이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분자가 몸의 모든 세포에서 방출되는 흐름으로 시각화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은 몸의 모든 기관에서 원자를 방출하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몸의 모든 세포와 기관으로 원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숨을 쉴 때마다 몸을 재생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계속 숨을 들이쉴고 내쉬면서 당신의 몸을 끊임없는 에너지와 변화의 흐름으로 상상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재생하고 새롭게 하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위장에 주의를 기울이고 일주일 이내에 위벽 전체가 새로워짐을 기억하세요. 이제 피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한 달 안에 세포가 완전히 교체되어 새로운 피부를 갖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당신의 골격을 보세요. 현재 골격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3개월 안에 새로운 원자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6주 후에 당신은 새로운 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몸 전체를 느끼세요. 1년 후에는 거의 모든 것이 교체될 것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숨을 쉴 때마다 내 몸을 새롭게 하고 있다. 당신의 몸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무한히 유연하고 유동적이며 영원히 새로워지는 것으로 바라보십시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나의 생체 지표는 건강한 37살로 설정되어 있다. 나는 건강한 37살로 보이며 그렇게 느껴진다. 나는 생물학적인 나이를 되돌리고 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독특한 건강 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적인 연구와 영적인 통찰을 매끄럽게 결합해서 독자가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저자는 우리의 몸이 단순히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신과 감정 영혼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복합적인 시스템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서 독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노화 과정을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구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30년 전에 이 책이 30년 전에 나온 거니까 그때 양자도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점이에요. 우리의 신체와 정신 시스템도 우주 만물의 근간이 되는 똑같은 양자장이 표현된다라는 그 저자의 주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신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기에 빗대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점 즉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신체가 반응한다는 것을 과학적이고 영적으로 설명해줬어요. 그렇다고 70살의 사람을 20살로 만들어준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구요. 대신 저자는 우리가 흔히 아 10년만 젊었으면 하고 말하는 그 소망을 과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뒷받침해서 마음을 먹으면 몸도 그에 맞게 실제로 반응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완벽하게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우리의 기대대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줬어요. 제가 낭독해드린 부분은 책의 초반부입니다. 이후에 9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제시가 되는데 따라하는 게 매우 쉽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구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내용에 설득이 된 분이라면 꼭 책을 구매해서 천천히 하나씩 실천 부분을 따라해보시기를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책 한 권으로 우리는 우리를 15년 전에 내 몸으로 되돌려준다 이거 아닙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모든 시도해보는 것 또 실천해보는 것 이건 책을 읽는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디펙초프라의 문체가 참 명료하면서도 뭐랄까 좀 시적인 아름다움이 있다고 느껴졌었어요. 건강도서가 시적이다?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을 건강도서의 범주에만 넣기엔 좀 그래요. 비언드 그 무언가 더 큰 범위가 바깥에 있어요. 설명하긴 좀 어려운데 하여간 명확하고 참 설득력이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노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37살에 이 아저씨는 그만 물러갑니다. 왜 37이라고 했는지는 이해하셨죠? 더하기 빼기 15? 믿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책에서 나는 37 엔딩음악 듣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글자막 제공 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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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